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바로 특정 시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특정 시점 그러니까 이제 시간 시간을 묻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화에서 그 시간들이 다양하게 여러 번 나오게 될 겁니다 한 번만 나오고 한 번으로 답으로 연결하게 되면 너무 문제가 싱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시간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들은 언제 만날 것이냐 그럼 보통 보기에 지금 Friday, Saturday, Sunday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두 개나 아니면 세 개나 언급이 되는데 보통 이 대화에서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두 번째 사람이 아 나 그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그 대사를 이어받아서 그래 그때 가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람이 언급한 시간이 답이 되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첫 번째 사람이 시간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아 나 그 시간이 안 돼서 이 날 어때?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 아 나도 그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날 어떨까? 그랬을 때 그래 그날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가 Have you seen lucky number yet? 그러니까 lucky number 이라는 거 봤니?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It's received great review 리뷰는 평가니까 어제 호평을 얻었다 I'm thinking of watching it this Friday 그치? 그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Would you be interested in coming with me? 그래서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I'm working overtime that day 나 그날 야근 늦게까지 일하는데 해서 거절을 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프라이데이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어때? 라고 얘기하니까 나 그날 야근에서 못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얘기를 하죠 Saturday에 갈 수 있는 토요일날 갈 수 있는데 괜찮으면 그래서 What do you say? 예 어떻게 생각해? 라는 뜻입니다 의견을 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 토요일날 가자 이렇게 하면 답이 토요일이고요 나도 그때 안 되는데 라고 또 다른 시간을 제의를 하고 그 말을 이어서 그래 그때 그러면서 공통점이 딱 이렇게 동의가 되면 그게 답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결론부분에서 봅시다 I'm afraid not 이라고 그러죠 유감스럽지만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방문을 하거든 해서 또다시 제시하죠 Sunday 어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Yes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결론부분에서 정답은 Sunday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한테 혼돈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현이 여러 개 나올 때는 결론부분을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이 다양한 시간 관련 표현들이 언급이 될 때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in today라고 하면 이틀후니까 to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가 되겠죠 이틀후는 내일 모레랑 같은 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바로 특정 시점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다양한 시원표현들에 대한 정리는 제 본강의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제 본강의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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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